IRA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게 올해부터 받는 것은 배터리 셀 업체들이랑 그 다음에 전액하고 분리막 업체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부터 양극재, 음극재라든지 다른 기타 소재들이 주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아직은 당연히 IRA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그래서 중국 소재를 쓰기가 어려워지는 전액하고 분리막인 거고요. 보통 사람은 당시의 환경이 지배를 받습니다. 당시 보통 이게 이른바 행동경제학에서 발견한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미래를 전망할 때는 현재의 흐름이 향후에도 그냥 그대로 전개될 거라고 보통 전망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개 화랑이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20년, 21년 이럴 때 영끌족 거품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영끌족들이 그렇게 뛰어들 때 그 사람들이 다 바보여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전망은 뭐냐 하면 이렇게 집값이 올랐어도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한 거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죠. 20년, 21년에 돌아가서 그 한복판에 있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올 줄을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도 어쩌면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일 수 있는데 지난해 상반기 이럴 때 리튬 가격이 막 오르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이게 이천지 섹터는 앞으로 계속 어떤 기복도 없이 저는 기복 없이 성장한다고 분명히 이야기 안 했고 기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복도 없이 정말 계속 초고속 성장할 것 같은 이런 환상이 빠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이 지난해 7월, 8월 뜨거워지니까 그때 뒤늦게 들어와서 고점이 물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천지 시장이 많이 싸늘해졌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시장의 사이클이 왜 생기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찍 효과 같은 것에 의해서 시장에 전달되는 시그널들이 굉장히 실제보다 되게 진폭이 크게 일어난다. 그 접수하는 시그널에 따라서 거기에 반응하는 각 경제주체들의 판단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진폭이 커지는데 주식시장 또는 부동산 시장처럼 자산시장은 실제보다도 그 진폭이 되게 크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천지 섹터가 지금 한 8, 9개월 이상 조정받으니까 특히 이천지 시장을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 보면 봐라, 지난해 막 그렇게 흥분하더니 그렇게 들어가서 지금 고생하지. 물론 지난해 고점에 뒤늦게 들어왔던 분들은 고생하는 게 맞고 또 그 사람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분명히 오판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이 흐름이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오산이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거의 바닷건 가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반등의 어떤 실적 회복에 또는 전기차 판매의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면 주가는 순제적으로 반영하면서 예상보다 또 빠르게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전망을 그냥 현실에 지금 압도되지 마라. 지금의 현실보다는 향후에 전개될 흐름들을 가늠을 한번 해보라. 그렇다고 제가 전망하는 걸 너무 또 장밋빛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물론 제 전망이 한편으로는 장밋빛 전망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부딪힐 줄 모르겠지만 저는 향후에 벌어질 그림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완성차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일부 포드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생산라인 구축을 지연하거나 축소하는 흐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몇 년 전부터 계획해서 전기차 출시 모델들을 이만큼 느리겠다고 해서 몇 배씩 느리겠다고 해놓은 그 계획이 다 취소되고 있냐 하면 안 그렇거든요. 일부 수정, 일부 축소 정도의 느낌이지 이게 대세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차가 팔리는 조짐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또 이 시장이 확 커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밸류 체인의 변화는 생각보다 되게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단순적으로 리니어하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의 변화는 대개 이렇게 크게 진폭을 그리면서 변화하더라.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IRA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게 올해부터 받는 건 배터리 셀 업체들이랑 그다음에 전액하고 분리막 업체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부터 양극재, 음극재라든지 다른 기타 소재들이 주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당연히 IRA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그래서 중국 소재를 쓰기가 어려워지는 게 전액하고 분리막인 거고요. 그런데 왜 전액은 가고 분리막은 못 갔냐. 전액은 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설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액 사업의 특성이 있어요. 전액은 캐파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 6개월이면 뚝딱해요. 어쩌면. 부지만 확보되어 있으면. 그러면 전액 업체들은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미국 현지에 생산 캐파를 구축해서 뚝딱 만들 수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투입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되게 작은데 캐파는 엄청 늘릴 수 있고 흔히 말하는 ROIC라고 해서 투입 자본 대비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의 크기가 엄청 크죠. 예를 들어서 전액 업체 같은 경우는 한 200억 투자하면 만 톤 정도 구축할 수 있는데 만 톤 캐파를. 만 톤이 연간 매출 1천억 이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그게 매년 누적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ROIC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액 업체들은 기본적으로는 경쟁하는 중국 업체들이 지금 예를 들면 캐캠, 틴치 이런 회사들이 LG 엔소를 비롯해서 배터리 3사에 들어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못 쓰게 되면 결국은 국산 걸 쓰는데 일본 업체는 지금 전액을 국내 업체들이 거의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 업체 밀려나오면 바로 한국 업체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빨리 적극적으로 캐파를 구축해서 지금 공급을 시작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엔캠이 북미 현지 캐파 구축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LG 엔솔, SK온, 테슬라 등등까지 미국이 배터리 생산 캐파의 한 60%가량을 공급하게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밸려를 미리 담겨서 많이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전액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액은 사실은 현지에서 가까이서 공급하는 신선도가 되게 중요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현지 공급이 되게 중요한 소재인 거고요. 분리막도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분리막은 뭐가 다르냐 하면 일단 경쟁 구도 측면에서 중국을 제끼더라도 일본에 도레이라든지 아사히 카세이 같은 경쟁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나간다 하더라도 한국 업체들이 거의 독점하는 게 아니라 일본 업체들하고 여전히 경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차이고. 두 번째는 또 하나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생산 캐파 규모가 소재들 중에 가장 커야 돼요. 그러니까 캐파 후축에 시간도 걸리고 매출이 나오기 전까지 실제로 투입 비용, 카펙스 비용이 되게 높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또 감가상각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작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혜의 폭이나 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면서 뒤늦게 오는데 선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 비용은 많이 들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다음에 아까 경쟁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 분리막은 제가 수혜를 별로 못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관련된 사업의 특성을 모르면 왜 24년에 똑같이 IRA 혜택을 받는데 왜 전액은 가고 분리막은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분리막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WCP는 그나마 괜찮은데 SKIT 같은 경우는 처음 상장할 때부터 너무 높은 밸류를 받았고요. 너무 부풀려져서 상장했고.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70% 빠졌죠. 주가가. 그런데도 여전히 향후 늘어날 어떤 실적에 비해서 업사이드가 지금도 그렇게 거의 없어요. 별로 향후 2, 3년 동안은. 그러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는 전액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배, 5배, 10배씩 이렇게 커질 회사들이 있는데 전액 업체들 조정을 잘 받았을 때.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게 분리막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 혜택의 폭이 워낙 작으니까 주가 상승 여력도 작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전액에 주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기관들은 국내 여의도 정권가들은 다 분리막을 밀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난해 말 이후로 다 분리막이 수혜받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리포트 엄청나는데 전액 업체는 제대로 다른 업체가 있나요? 리포트 숫자만 해도 완전히 기관들은 다 분리막만 밀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저의 승리죠. 완전히. 올해는 그런데 내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판매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서 올해 조정 많이 받았던 이 소재들이 다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가파르게 아마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실적과 더불어서. 그러면 특히 내년부터는 또 그런 IRA의 대중국 견제 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특히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탈중국 시장 자체의 어떤 소재 가격들이 형성되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2차 엔지 섹터 전체적으로 불을 뿜는 시기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당장 올해 하반기 내년 초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게 그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 소재 밸류 체인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원통형 배터리 일단 LG 앤솔이 충북 오창의 마드 팩토리에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일단 양산을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올해 8월부터. 그리고 삼성은 올 연말부터 시작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당연히 테스다도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제가 볼 때 본격 양산을 못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나소닉이 좀 쳐져서 어쨌거나 내년에 한다고 그러고 SK-1은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와 있지만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개발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금양에 1.70 원통형 배터리와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내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구축이 돼서 나올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4.6파이 원통형 시장이 확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대감뿐이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장이 커지기 시작해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나오면 이 시장은 굉장히 빨리 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단가를 낮추면서 이걸 표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우치 배터리다, 캔 타입이다 이런 것들은 각 회사의 완성차 업체의 주문에 따라서 배터리 스펙이 좀 다르게 결정되고 특히 파우치 같은 경우는 이만한 사이즈부터 해서 이만한 사이즈까지 되게 다양하게 새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원통형 배터리는 그게 없어요. 4.6파이 지름은 똑같고 높이가 4.680부터 9.5, 110, 120 이런 정도로 나뉠 뿐이지 기본적으로 만드는 원통형 지름 자체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원통을 이렇게 배터리 팩 안에 넣고 이렇게 쭉 그냥 까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 꼭 어떤 특정 업체와 거래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양한 배터리 업체에다가 표준화된 그런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주문하면 되고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도 이걸 단일한 어떤 고객사를 염두에 두고 꼭 팔 필요 없이 다양한 업체들한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으로 파우치 필름과 함께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폼팩트가 중요한 배터리 폼팩트가 될 거고요. 이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거거든요. 그럼 성장한다 그러면 그 시작은 올해 하반기부터 라고요. 그럼 그때부터는 조금씩 실적이 생기면서 이쪽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수혜주는 니켈동음 강판 생산한 업체고요. 캔에 쓰이는 니켈동음 강판. 그다음에 여기에 원통형 캔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원통형 캔을 만드는 업체들. 이게 LG엔솔향 업체들이 있고 또 삼성 SDI향 업체들이 있는데 LG엔솔향 업체들은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상장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찾아보시면 다 나올 텐데 일광테크랑 LT정밀 이런 회사들이 있고 삼성 SDI향으로는 상신 EDP, 신흥 SAC 이런 게 있고 말씀드린 김에 니켈동음 강판 만드는 업체는 TC스틸이 지금은 독점 상태고 2, 3년 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산업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원통형 캔 만드는 지금 후발 주자 중에는 동원시스템즈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주목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가까워질수록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극재 업체들 그다음에 전구체 이런 쪽도 마쳐가지고요. 전구체 이런 업체들이 아마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외에 그다음에 동박이나 알루미늄 박도 저는 당연히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동박 같은 경우는 IRA 세제 혜택을 못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관세를 지금 많이 부과한다는 방향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국 업체들한테 중국 동박이 지금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중국 동박에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의 미국까지 운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한국의 동박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4.6파의 원통형 배터리가 많이 쓰이게 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스태킹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폴딩 스태킹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속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쌓아야 되는 이런 배터리 공정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4.6파의 같은 경우도 고속 와인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끊기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하이엔드 동박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른바 고강도의 고연신이 가능한 이런 동박이 쓰이는데 그거는 중국 동박들이 못 따라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국 동박이 쓰일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미 미국 쪽에서 대부분의 새로 계약을 맺는 동박들은 SKC든 롯데에너지든 국산 동박들이 주로 쓰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동박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연히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전방 전기차 시장이 성장이 둔화가 되다 보니 배터리 업체들부터 실적 타격이 있죠. 그중에서 SK1이 제일 타격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력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포드가 전기차 전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포드의 전기차 판매도 상대적으로 크지가 않아서 포드의 전기차 판매가 원래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크지가 않기 때문에 SK1이 좀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저는 내년 들어가면 적어도 내년 들어가면 SK1 같은 경우도 많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고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쾌점 구간에서 겪는 진통이기 때문에 SK1이 그렇다고 망한다거나 무슨 큰 위기를 만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현금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 있지만 현금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것들은 그룹 차원에서 많이 조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고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고비를 지나면 사실은 국내 배터리 3사는 다 성장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BMW라든지 이런 상대적으로 조금 프리미엄 배터리를 사용하는 고객사들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수요가 건재하기 때문에 잘 가고 있고 또 LG 엔솔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ESS 향 수요는 신재생 에너지, 캐파 증가라든지 생산 증가 흐름을 반영해서 또 그와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 수요 때문에 또 ESS를 짓는다 이런 흐름들 때문에 계속 그쪽은 또 상대적으로 화랑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기차 향은 상대적으로 좀 둔화되지만 그래서 LG 엔솔 같은 경우도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전기차 향 배터리 생산 캐파도 있지만 ESS용 생산 캐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ESS용 생산 캐파부터 지금 짓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 아마 양극제 스펙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쪽에 맞춘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양극제 회사들 중에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견주한 게 LG 화학하고 또 삼성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포스코 퓨치엠 쪽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VM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EM이라고 하는 삼성향 합작사 있잖아요. 그쪽은 잘 가동이 되는데 SK1 주력인 다른 공장들은 사실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고 반면에 후발 업체이지만 코스포 신소재 같은 경우가 계속 LG 엔솔, 삼성 SDI 이쪽에 주문이 계속 늘고 특히 전기체 항으로도 그렇지만 ESS용으로도 계속 물량이 늘어나면서 올해 캐파도 가파르게 늘고 실적도 다른 양극제 업체들하고 달리 계속 역성장 없이 계속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이제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되냐. 내년에는 당연히 업황이 저는 돌아올 거라고 보는데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GM의 물량이 잘 팔린다든지 스틸란티스가 잘 팔리면 역시나 LG 엔솔, 삼성 SDI 쪽이 많이 돌아올 거고 포드 쪽 봐야 되겠습니다. 포드도 어쨌거나 하반기부터는 판매량이 많이 늘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SK A1이 유럽에 갖고 있는 그런 고객사들 포함해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반적으로는 회복 흐름을 분명히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앞에 소재 쪽의 흐름이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미 설명을 드렸고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부터 배터리 생산 캐파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년부터 배터리 생산 캐파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가동률이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AMPC라고 하는 미국에서 첨단 제조 세액 공제 혜택의 폭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의 영업이익에 바로 꽂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생산 캐파 기준으로 내년에 LG엔솔하고 SK1의 생산 캐파가 큰 폭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도 매출이 늘어난 건 못지않게 영업이익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AMPC를 빼면 올해 적자네부터 해서 이익이 별로 안 나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애널리스트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중국 업체들의 위협론 이런 걸 제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야말로 정부 보조금 빼고 지방정부 보조금을 빼면 적자난 회사들 수두룩하고 도산해야 될 업체들 수두룩하거든요. 그런데 중국 업체들은 그게 정부 보조금, 지방정부 보조금을 너무나 당연하게 업체들의 실적에 당연히 넣어서 생각하면서 한국 업체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당연한 세액 공제 혜택, 이거를 실적에서 제외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이중잣대이자 오히려 왜 국내 업체들한테는 그렇게 의묵한 잣대를 갖다 대고 중국 업체들은 관대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중잣대는 버려야 된다. 보통 그리고 이중잣대를 적용하면 자기 편, 우리 편은 더 관대하게 적용하는 게 맞는데 왜 이상하게 2차전지 산업으로만 오면 이렇게 한국 배터리 산업을 못 죽여서 안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말 남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이렇게 자꾸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물론 투자 관점뿐만 아니라 왜 산업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대로 평가를 받자고 평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상대적으로 자꾸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이게 거꾸로 한국의 많은 언론가 또 정권가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을 너무 폄하해서 그래요. 아니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뭐만 개발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kg 가려는 배터리 개발했다. 이러면 한국 배터리사는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트륨 배터리 그거 진짜 쓰이지도 않는 그런 배터리 개발했다는 걸 가지고 이게 엄청난 기술 혁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거 나트륨은 굉장히 무거운 원소이기 때문에 LFP보다 더 무거운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낮은 배터리고 그다음에 발화염이 굉장히 큰 배터리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안정성이 떨어진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ESS용으로 조금 쓰일까 말까한 그런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무슨 엄청나게 오히려 혁신적인 배터리인 것처럼 이렇게 떠벌리고 그럴 때는 그렇게 한국 배터리 망할 것처럼 보도를 하더니 얼마 전에 에코프로 비엠이 중국보다 더 성능 좋은 그런 나트륨 배터리 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럴 때는 잠잠하고 아니 그런 식으로 보도한 중국 업체들이 개발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한 거면 거꾸로 에코프로 비엠이 그렇게 개발했다고 하면 그럼 중국 배터리 이제 망하게 생겼다고 보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또 전혀 없어요. 도대체 이놈의 정권가나 언론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언론이고 어느 나라 애널리스트들입니까 도대체. 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황당합니다. 황당해. 아니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어디 심지어는 국채경구원 같은 데서 중전기차를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어이가 없죠. 아니 중전기차 기본적으로는 전기차라는 것이 전기차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예요. 아니 그런데 배터리가 한국 배터리의 기술력이 훨씬 좋고 더구나 앞으로 성장하는 시장이 북미 시장, 유럽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한국 배터리인데 그게 너무나 명확 가능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각국이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특히 유럽 업체들 배터리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배터리 생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생산한 업체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업체들 다 갖고 있는 이런 나라가 자부심을 느끼고 어깨에 뻥 들어가고 이래도 모자랄 판에 완전히 국뽕으로 점철돼 있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러냐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K-POP 심지어 요새는 K-라면, K-식품까지 그다음에 K-인디 뷰티 이런 것까지 다 한국 제품이 엄청 잘 팔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깨에 뻥 들어가고 주가도 많이 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산업위에 아무리 그래 봐야 매출 사이즈로 보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만들어낼 매출의 100분의 1, 50분의 1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큰 산업이 지금 K-배터리인데 그리고 전 세계를 활용하고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산업인데 왜 이 산업을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냐고요. K-POP, K-영화, K-드라마, K-식품, K-뷰티 어느 것 하나 이걸 깔아뭉개는 언론이나 증권가가 있습니까? 왜 그런데 K-배터리는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화가 나지 않습니까? 분노가 폭발해야 돼요. 진짜 빅뱅 폭발하기 전에 먼저 이런 분노가 폭발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런 현실을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이찬진 섹터의 조정이 기르고 침체의 고리 깊은 이유는 산업 자체가 지금 일정하게 다운 사이클에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또는 계속 설파하는 그런 언론사와 언론가, 증권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5년, 26년이 되면 다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산업을 두고도 이게 어떤 애널리스트는 2030년까지 실적 밸류를 다 가져왔다 이러고 또 언론사들은 중배터리보다 경쟁력이 쳐진다고 그러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에서 애플하고 삼성전자 중에 누가 1등 업체입니까? 애플이 1등 업체잖아요. 왜? 더 비싸게 팔고 더 많은 마진을 남기는 제품을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터리에서 그런 제품이 어느 건가요? 한국이 그걸 만들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하이니켈 배터리가 훨씬 성능도 좋고 좋은 제품이고 비싼 건데 마진도 많이 남고 왜 중국의 값싼 배터리, LPP 배터리, 승능도 떨어지고 에너지 밀도도 낮고 주행거리도 짧고 충방전도 문제가 되고 충방전도 느리고 특히 추운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도 안 되는 그런 배터리를 왜 찬양하고 자빠지냐고요.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그래서 제발 이런 식으로 계속 깎아, 한국 배터리 산업 깎아내리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렇다. 무슨 이해관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꾸로 보면 이런 잘못된 노이즈들을 극복하고 한국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가 있다. 그런 노이즈들 때문에 지금 이 판에서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 노이즈들을 잘 글러내고 한국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전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캐즘 구간이라고 하는 조증기에 시장에 남아서 조증 잘 받은 그런 2차전지 종목들을 잘 골라 담아서 오히려 25년, 26년 빅뱅 폭발 시기까지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을 떠나지 마라. 제가 어떤 다른 유튜브 출연을 하면서 내가 아예 출연할 때 내가 이 영상 박제당하려고 나왔다. 내가 분명히 이 시점에 지금 거의 바닥 구간에 근접해 있으니 지금부터 1년, 2년 후에 이 영상을 보면 내가 그때 선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걸 아마 확인하시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영상 박제당하러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오늘 웅달채빵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심정으로 나온 거고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제가 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진짜 물반, 고기반이다. 지금 웬만한큼 똘똘한 종목들 잘 사두면 기본적으로 2년 내에 3배, 4배 올라갈 종목들은 늘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버텨라. 그리고 시장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모멘텀 플레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2차전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조롱하듯이 특히 제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 사이에 AI 반도체 향으로 가든지 전력기기 테마 가든지 거기서 먹고 인디뷰티 테마 먹고 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뭘 지금 이산지에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눈밝은 사람들이 보면 여전히 투자할 기회가 있고 저는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스몰캡에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형주들은 안 되지만 대형주들은 대형주라는 건 이미 그쪽 사업이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 전체의 경기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스몰캡 중에서는 지금까지는 이게 실적이 지지부진했고 또 한편으로는 별로 주목을 못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새로운 소재 쪽에 들어가서 이쪽 실적이 확 커질 것 같은 어떤 초입에 있거나 N캠이 대표적으로 했던 거고 또는 지금까지 이 비중이 크지 않았는데 이쪽 소재 사업을 새로 하면서 갑자기 이게 올라간다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스몰캡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 밸류 체인을 열심히 보시면 2차전지 섹터의 잠재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단 말이에요. 어떤 섹터에 어떤 업체들 못지않게 오릅니다. 그래서 이 2차전지 섹터는 전체 그냥 대형주들 중심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른바 스몰캡들 잘 살펴보시면 주가 상승 잠재력이 큰 업체들이 여전히 제 눈에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을 만약 이럴 때 떠난다 또는 다른 섹터로 간다. 비호가 갔다 온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중심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큰 수익을 내는 것은 자기가 잘 아는 종목에 진득하니 투자해서 비중을 크게 늘려놨을 때 심지어는 물려가면서 비중을 늘려놨을 때 그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2년에 3배 오르고 4배 올랐을 때 그게 정말 큰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떤 섹터 여기저기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기껏해야 그게 테마 따라다니고 모멘텀 따라다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이천만 원 가지고 이 섹터 가고 저 섹터 가고 그걸 다 맞추지도 못해요. 그렇게 해봐야 수익 내는 게 기껏 몇 천만 원 수준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에 1억 원을 넣어서 이 종목은 지금은 대개 저평가되어 있지만 1억 원을 넣어서 몇 배 갈 수 있다. 그렇게 공부 잘해서 진짜 빅병 폭발 때까지 이 회사에 그리고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가 3배, 4배 오르면 이게 1억이 3억 되고 4억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투자 잘하는 고수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워렌버핏이 그런 식으로 투자해서 성공했지 무슨 모멘트 플레이하고 단타 매매해서 성공했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장 실천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석 투자에 가까운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멘텀 투자하던 사람이 2차전지 오를만 하면 뭐지? 얼마나 비중을 시켰어요, 그때 또. 또 하나, 설사 비중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빨리 실을 수가 없는 게 지금 2차전지 섹터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주가가 빠질 때 다 두들겨 맞죠? 손실 나는 거 다 맞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억 원 투자해서 하고 있다. 손실이 마이너스 10% 빠지면 마이너스 10% 빠진 만큼 평가 손실이 커지죠. 다 두들겨 맞아요. 그런데 반면에 반등할 때는 그 수혜를 또 100% 다 받는단 말이에요. 10% 오르면 10% 오르는 만큼 다 받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섹터에서 꾹꾹이 버티고 있는 사람의 장점. 주가가 조정받을 때 그때 버티고 조금이라도 더 담았으면 그 담았 것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5% 조정을 받았어. 이게 25% 지금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포트도 손실이 나고 하지만 25% 조정받은 가격을 샀다가 이게 나중에 그냥 원래 가격 수준으로 돌아가기만 해도 원래 갖고 있던 물량은 본전이 되는 데 비해서 25% 떨어졌을 때 샀던 물량은 이게 반등을 해버리면 50%가 된단 말이에요. 50%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정을 거치면서 잘 거치면 오히려 수익이 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전을 넘어서서 원래 가격을 넘어서서 10%, 20%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수익의 기본적으로 큰 비중을 갖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의 크기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요. 도대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테마 따라다니는 모멘텀 투자자들은 절대 넘볼 수 없는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일단 제 생각에는 하반기까지는 대형주들보다는 스몰캡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스몰캡 중에 조정을 잘 받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해서 향후에 성장 잠재력이 있어 보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리튬과 관련한 종목들 그렇게 지난해 되게 부각이 됐다가 올해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조정을 받은 업체들 중에 리튬 관련이라든지 또는 전구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극재, 전구체 이런 쪽이 수혜를 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런 업체들 중에 똘똘한 업체들 같으면 하반기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업체들을 먼저 좀 선별적으로 보신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단계적으로 2차전지 섹터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이게 또 언제 반등의 계기가 마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조정이 더 길어지거나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좀 다양한 모멘텀들이 같이 있는 플러스 알파로 있는 그런 업체를 좀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덕산텍 코피아 같은 회사 이런 회사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회사는 전액 업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얘네들이 반도체 쪽에도 반도체 소재 쪽으로도 사업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쪽 수혜를 볼 수도 있고 특히 덕산텍 코피아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는 의약품 중간체 특히 비만 치료제 쪽에 의약품 중간체 사업도 해요. 이 매출도 향후에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상승 모멘텀을 다른 섹터와 공유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업체는 SKC인데 SKC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동박업체로 알려져 있지만 이 회사가 지금 내년 빠르면 내년 초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아마 양산을 시작할 것 같은 글라스 기판은 향후 반도체 기판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예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한다, LGA 니트랙도 한다, 그리고 이런 여러 업체들이 지금 명함을 내밀고는 있으나 글라스 기판 양산을 제일 먼저 시작해서 향후 2, 3년간은 거의 독주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가 SKC예요. 그런데 삼성전기도 한 26년부터 양산한다고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지만 제가 이해하는 한 그리고 삼성전기 쪽으로도 들은 것은 26년 본격 양산은 좀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만든다는 글라스 기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짧게 설명하면 인터포즈라는 게 있고 그 기판이 있는데 이걸 SKC가 하는 글라스 기판은 인터포즈와 기판을 같이 통합해서 바꾸는 글라스 기판이고 삼성전기가 하는 건 인터포즈만 바꾸는 그런 글라스 기판 쪽으로 가겠다는 거여서 사실 많이 다르고요. 완전한 의미의 글라스 기판은 SKC가 5, 6년 전부터 개발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양산을 시작하면 한 몇 년 동안은 거의 독보적으로 이 시장을 지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고용량, 고성능 반도체가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생성 AI 혁명 때문에 각 업체들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반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게 커져요. 지금 예를 들면 생성 AI를 만드는 오픈 AI, 그다음에 메타 같은 업체 이런 업체들은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소모 비용이 작은 국가 수준의 전력 요금이 나와요. 그게 그만큼 비용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글라스 기판이 나오면 전력 소비량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고성능 칩을 만드는데도. 고성능 칩에 사용되는데 전력 소모량을 절반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안 쓸 수가 없고요. SKC 탐방 가서 들은 이야기는 이게 지금 이미 수십 개 업체에서 이 글라스 기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본격 양산 공장 SKC가 하나 지을 때마다 이게 보통 매출이 1.5조에서 2조가 나오는데 초기에는 영업이익률을 판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40%에서 70%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조짜리 공장 하나만 지어도 그러니까 2조 매출 나오는 공장 하나만 지어도 이게 영업이익률 40%만 잡아도 8천억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게 영업이익 멀티플 20배를 주면 그러니까 2조 매출에 8천억 영업이익이니까 8천억 영업이익의 20배를 주면 16조 시총이 늘어나는 거고 만약 30배를 준다 그러면 24조 시총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회사 시총이 5조밖에 안 돼요. 5조밖에 아니지만 5조 정도 되니까 이 공장 하나만 지어도 이 회사의 시총이 몇 배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당장은 딱 확언할 수는 없지만 최대 이런 공장을 4개까지 짓는 걸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4개 지으면 이 회사의 시총이 얼마나 늘어나야 됩니까? 그래서 최근에 SKC가 글라스 기판 쪽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특히 올해 하반기로 가면 글라스 기판과 관련한 유스 플로우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통 SKC는 2차는 동박업체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동박업체가 아니라 글라스 기판 선두업체로 포지셔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글라스 기판 관련해서는 레젤의 장비 업체들도 그런 데가 하지만 아니, 우리가 GPU 투자할 때 그다음에 AI 반도체 투자한다고 할 때 핵심은 엔비디아지. 엔비디아 관련주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를 활용할 글라스 기판 업체 어디냐? SKC지, SKC 관련주 또는 글라스 기판 관련주 이게 아니라고요. 일단 그게 엔비디아가 미국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SKC는 물론 SK에프솔릭스라는 미국 자회사가 만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밸류는 SKC가 다 받는단 말이에요. 한동안. 그러면 SKC가 국립에 있는 회사인데 SKC를 투자 안 하고 글라스 기판 밸류 체인을 본다? 그건 제가 볼 때 넌센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SKC는 많이 주목들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SKC도 그렇고 덕산택 코피아도 그렇고 앞에 그런 한 이 방송 과정에서 그런 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업체들은 TC스틸 이런 업체들까지 포함해서 제가 보유하거나 저희 구독 회원들한테 소개한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방향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저도 보유자의 편향상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점은 참작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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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